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 자 오늘은요 11월 11월의 제외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11월입니다 가을이 물러가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죠 이 쌀쌀함 좋은 분 다시 연락이 닿아서 그분과 같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고요 자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고요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 볼게요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탑 복탑 자 11월 여러분들의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첫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제외에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차를 한잔 마시라는 휴식의 타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 타로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차를 말그대로 한잔 마시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라는 의미인데요 타로는 항상 다른 타로들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자 이 휴식의 타로와 함께 여사제의 타로 그리고 황제입니다 황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의 아버지의 타로가 있어요 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변하지 않는 자연을 상징하는 게 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숭이 타로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어지간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타로가 그냥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여사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바늘 끝에 손이고요 그 위에 사내가 걸쳐져 있습니다 상황이야 뭐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그 사람을 끌어내신다면 11월에 제외의 기운은 매우 매우 충만합니다 여기 둥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여인이 있고요 벼랑과 벼랑 사이를 불안하지만 발끝으로 건너고 있는 이런 여인이 있어요 11월 여러분이 뭐 가만히 계신다면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되고요 좀 불안하시고 걱정되시겠지만 움직이셔야 돼요 자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 왜냐면요 당신은 이미 사랑을 얻었고요 자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오라클 타로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 차 한 잔을 기다림으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제 연락을 해야겠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나를 나서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세요 물론 이 기다림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중순 지나서 중순 지나서 차분히 한번 그 전까지는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분이 이렇게 자연의 타로 멈춰져 있고 생각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락하지 마시고 11월 말로 갈수록 좋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느낌적인 느낌 오실 때 바로 한번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11월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딱히 원숭이의 타로 연락을 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황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나올까 나 혼자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끌어내신다면 그분은 충분히 제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분도 여러분의 연락을 바라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오라클 타로로 연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락하시면 제외의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둥지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가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11월 이 제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11월 말로 갈수록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아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실 거예요 연락을 하시면 좋겠고요 연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홈입니다 홈 무너진 집이 자 이렇게 홈 안정을 찾아간다는 의미고요 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남녀가 춤을 추고 있어요 연락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이가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서로에게 돌아가는 것이 두 분에게는요 정말 편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넘어서 갈수록 애정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원하는 그런 기운이 계속 커질 거예요 11월 말 이 선택지는요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연락이 끊어져 있었고 오래 끊어져 있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연락 한번 가볍게 하세요 친구처럼 갑자기 사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연락 한번 하시면 그게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기분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 편안한 감정은 어느새 두 분 사이가 연인으로서 남녀로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점점 서로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11월 제 기운이에요 먼저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때는 지금이다 다가가라 기다릴 때가 있고요 다가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움직이세요 그러시다면 제가 단언컨대 11월 제외에 완성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한 장의 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든 여왕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그분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11월 제외에 잘 되실 겁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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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여러분들의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여러분들 자 11월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너럴 리딩은 아시죠? 들어주시는 요령이 있어요 제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주시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선택지 제외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시면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인생 뭐 있나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춰주실 분들은 다른 거 빨리 선택하시고요 좀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도 난 11월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어도 한번 들어보겠다 생각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선택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 의미는 11월에 제외를 당장 바라시는 건 조금 어려워요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아예 분리라는 헤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분은 지금 태양이에요 한참 자신의 인생에서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그분이세요 좋은 일들이 많을 거고요 자신감에 넘칩니다 뭐 돈도 들어오고요 일적으로 잘 풀리셔서 그런지 여러분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마예요 제외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고 지내셨던 모르고 지내셨던 썸을 타셨던지 간에 아니면 사귀셨던지 간에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잘 나가시기 때문에 상대방 꼭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남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그분이에요 자 이럴 때는 오히려 다가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요 자기 기운에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태양은 너무 밝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이분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실 거예요 악마한테 무리해서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제외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의미이지 꼭 제외가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다림이 좀 필요하고요 까마귀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쪼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악마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깔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가는 그때를 보시고요 이런 악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에너지 낭비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냐? 가볍게 생각하세요 바람처럼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분이 태양이라면 이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냐 주변에 두루두루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감정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기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뉴펜을 만나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걸로 좋은 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11월은 과감하게 이분과의 재회가 영원히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악마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을 살짝 잊어주세요 바람처럼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분 만나셔도 여러분 재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지금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회에서 뉴펜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영원히 이 재회가 안 된다 이 재회는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월은 뉴펜의 기운이 충만한 한단입니다 여러분 다 놓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분은 이분대로 나름 잘 지내고 있으니 내버려 두세요 괜히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분한테 연락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거 지금은 솔직히 제가 비추드려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뉴펜 일단은 뉴펜한테 한번 가셔야 돼요 이 재회가 다시 분명히 이루어지시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으로 일단 11월은 뉴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삼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의 뉴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11월에는 나타날 것이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나름대로 그냥 잘 지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는 여인이에요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은데 왜 시간 낭비를 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바람처럼 가볍게 자 이분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이분 때문에 독수리예요 여러분의 연애가 꽉 막혀 있어요 지금은 아예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용만 당하실 거예요 이어진다고 해도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독수리, 악마, 부담감 다 떨쳐버리시고요 가볍게 11월 한 달에는 꼭 사귀는 거 아니어도 소개팅 많이 나가시고요 주변에 대시한다거나 썸남이나 썸녀 생기시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일단 한번 가셨다가 다시 재회로 가셔야지 여러분 꽉 막혀 있다 이 재회가 이어진다고 한 듯 또 이용만 당하시고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상승입니다 상승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서 분위기 역전을 가져오실 때예요 자 11월 재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연애는 쉬지 않으실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서둘러라 서둘러라 주변에 좋은 분 정말 있습니다 괜히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뭐 의리 지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네 의리가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눕에 집중하십시오 감정을 상징하는 여왕입니다 서둘러라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열린 마음 꼭 의리 지켜야지 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연애를 하셔야지 그분이 급해져서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다양한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눕회로 한번 가보세요 11월 좋은 기운 좋은 사람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재회는 잠시 접어두시고 눕회로 가시는 거 그런 11월 되셔야 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11월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축하하라는 뭐 그런 뭐 타로가 또 나와줬어요 자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혹의 타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썰렁하다면 예 썰렁한 그분의 어 자니? 라는 예 연락이 예상됩니다 어 좀 뻘쩡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음 시원스러운 그런 재해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 여러분이 좀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어 뭔가 깔끔하게 과거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예 여기 보시면 볼땡이 눌려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좀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요 뭐 스스로 좀 깔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연락이 좀 시원하게 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외의 연락이요 좀 찔러보는 그런 연락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왜 11월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느냐 매혹이에요 매혹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 뭐 러브타로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살짝 사랑은 오바고요 매혹입니다 매혹 여러분이 어 굉장히 생각나고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분들한테는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여러분 손바닥 아니고요 여러분을 벗어나서는 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뭐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연락이 있으신 거고요 그게 이 11월이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혹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에게는 연락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예 참고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왜 생각이 많냐 깔끔하게 무언가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연락 자체도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잡아 끄는 그런 연락도 아닐 거예요 살짝 찔러보는 자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희끄미리한 그런 연락들 하지만 예 사랑이고요 축하한다는 축하한다는 의미의 예 아 요것도 사랑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사제예요 이거는 예 그냥 이제부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분을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어깨가 축 쳐져서 힘이 쭉 빠져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자 무언가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자 뭐 거의 뭐 정신이 잃고 망가져서 어 결국 나한테 어 돌아오는 거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만남 이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갑이 되실 거예요 이분한테 요구사항 다 말하시고요 이분을 붙잡아 두시는 예 자 그런 거 뭐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해라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분을 다 붙잡고 끌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1월에 재회 무조건 예상되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좀 어깨가 축 쳐져서 돌아와도 고민하지 마세요 좀 받아주세요 이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갑입니다 왜 여러분을 한테 이분이 재회를 위해서 연락을 할까요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그러면서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예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손바닥 아니에요 절대로 이분은 예 예 다른 사람 만나면 예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릴게요 11월에 재회 100% 아니 120% 이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갑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요 요 세 장의 타로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언제쯤 연락 오냐 뭐 11월에 연락 오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뭐 초에 오든지 말에 오든지 그죠 연락이 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쨌든 11월에 연락이 오실 테니까 잠시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드리자면 홈이에요 어깨 축 쳐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니까 위로 좀 해주시고요 부릇붙는 용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겨우 고자 예 예 뭐 없어요 용이면 뭐해요 어디 가서 또 예 혀를 찰 일입니다 명상이에요 명상 예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그래도 그렇지 예 아 예 너무 또 여러분들이 세게 나가시면 괜히 반발심에 튀어나가 버립니다 우쭈쭈 우쭈쭈 해주시고요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고요 아픈 가슴 좀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야 이분 뭐 여러분 아니면 이분이 어디 가서 그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집중하라 예 집중하라 자 잠시만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힘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사제예요 계속해서 갑이고 힘이고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그분이 어디 가서 털리고 죄송합니다 개 털리고 오는 거예요 예 처음엔 좀 우쭈쭈 우쭈쭈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 강력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 처음부터만 예 너무 세게 안 나가시면 되세요 주의사항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사랑의 타로고 예 또 사랑의 타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춤을 추네요 무조건 11월에는 재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11월에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1월에 재회에 이거는요 50% 50대 50 드릴게요 왜냐면요 여러분 플레이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지내고 계신데요 그분이 질투하고 있어요 그분이 질투할 만큼 여러분은요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어요 귀인이 나타났다는 의미고 친구들이 많다는 이거는 제가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플레이니까 썸 탓이나요 다른 사람 잘 만나고 계신가요 간절하게 재회를 또 원하고 있지도 않으세요 제외에 대한 생각은 하시지만 지금 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참 풀렸어요 그게 풀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제외에 좀 묶여 계셨는데 제외를 좀 바라기도 하시고 제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셨고요 주변의 귀인들 좋은 사람들 나타나면서 꼭 그분이 아니어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황제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피고 날카로운 창이에요 자 전차입니다 전차 11월 소식을 암시하는 말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제외의 기운은 50대 50인데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타이밍에 이분이 나타나시겠네요 그거 아시죠 꼭 전 남친은 내가 얌전히 조용히 지낼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머피의 법칙인가요 내가 좀 누군가 잘 되려고 하고 무언가 조금 너를 잊고 다른 사람을 잘 만날 그런 타이밍에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죠 예 황제예요 질투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엄청 가지고 여러분의 sns라든지 뭐 그런걸 늘 지켜보고 있는 인스타인가요 그런거 잘 보고 있다가 나타날거에요 그 연락 그 제외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과 원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탐탁치 않습니다 한참 막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불을 지피고 있는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뭘까요 꼭 나타나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아 괜찮은데 예 썸에서 좀 연인으로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나타나네요 자 이거는 뭐 국룰인가요 국룰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이 제외가 맞는지 이 타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은 예 일단은 플레이니까 예 제외는 조금 밀어두시는게 맞아요 잠시만요 자 3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병속의 메시지 그 사람한테 뜬금포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갈등하세요 여러분 여신이구요 야 전성긴데요 전성기 여신이에요 야 여러분은 이 제외 아니어도 충분히 플레이 예 아쉬울게 없습니다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저는요 과감하게 양다리 추천드립니다 11월에는 야 누패도 가시구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귀인이니까 그 사람도 가시구요 그리고 자 이렇게 질투입니다 피와 창끝이에요 이분을 좀 더 애타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답하지 마시구요 지금 예 여신과 태양이라면 여러분이 갑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돼요 이 제외에 목 매닫이 필요 없어요 예 오히려 이분을 더 자극하세요 지금 그 사람과 더 즐거움 뭐 즐겁다는 듯이 여러분 sns에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이런거 다 바꾸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분을 자극하십시오 그럼 이분한테 연락이 더 빨리 올 거구요 만약에 제외에 그분의 연락을 바라신다면 없어도 있는 척 무언가 누군가 재미있는데 가서 나를 찍어준 듯한 그런 사진 있죠 그런거 막 올리세요 없어도 있는 척으로 가셔야 되는게 맞아요 그러면은 11월에 여러분들에게는 연락이 있으실 거구요 이 제외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굳이 그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제외를 꼭 기대하신다면 그렇게 해보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태양 여러분들의 기운이 이분보다는 훨씬 좋으세요 이분을 애타게 만드시구요 새로운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먼저 집중을 하시고 이분도 그냥 뭐 제외를 꼭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지내니 나도 잘 지내나 잘 지낸다 정도로 좀 이렇게 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분을 옆에다 좀 두시구요 어쨌든 전성기를 요정도면은 11월 12월도 갑니다 여러분은 전성기에요 여신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섣불리 제외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연락 오고 이어진 거 정도로 11월에 놔두시구요 좋은 분들 많아요 두루두루 한번 만나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릴께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밤이 곱이다 이거 뜬금없네요 오늘 밤이 곱이다 뭐죠 거의 지금 여러분은 이분을 제외는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이거는요 예 거꾸로 그분이 위기시네요 빨리 나타나서 여러분을 잡지 않으면 11월 여러분은요 제외가 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듣는데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누페가 나타나셨다면 누페한테 좀 집중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예 SNS나 이런 걸로 그분을 자극하시면 그분이 요렇게 연락이 올 거예요 지금 그분 좀 마음이 급했어요 위기감 느끼고 있으니까 충분히 자극하신다면 제외를 끌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플레이 그리고 자 여신의 타로 예 여러분의 기운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 좋은 분을 한번 만나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11월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아아